탱고 탱고 네 탱고 되게 힘든 운동이야 나틴보다 더 힘들 것 같아 힘들게 해요 힘들게 나틴보다 더 힘들어 나틴 그거는 있어요 인사이드 에너지를 계속 써요 그래서 힘들다고요? 그래서 힘들 수도 있어요 뽑아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그냥 탱고 탱고 탱고도 마찬가지예요 탱고도 마찬가지로 딱 왔죠 그럼 컨택을 했어요 하고 팔 잡고 팔 잡고 스트레치 돼있죠 이 상태에서 팔 힘 주지 말고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서 하는 거예요 워 워 링크 슬러 다시 앉아요 뜨니까 지금 체중 잃어버리는데 아하 앉아 딱 잡고 앉아 링크 슬러 휙 휙 슬러 헤드 몰라 한 발로 세워지고 한 발로 세워지고 아휴 아휴 어떻게 보면 탱고가 더 쉬워요 이렇게 쓰면 더 어려워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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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배 들이마시고 휙 휙 슬러 휙 휙 슬러 링크 또 봐봐요 거울 봐봐 어떻게 되는가 거울보고 안에서 있네 항상 이거예요 항상 항상 pp 네 데이차 저쪽 봐야죠 pp를 해도 이거예요 pp를 해도 예 pp 팔 잡아야죠 pp를 해도 이거예요 슬러 클로즈 헤드 지금 보시면은 센터가 다 빠져있거든요 센터가 없으니까 작게 이게 숙여지지 네 그 다음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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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은 알아요 스텝 외운다며 스텝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 일단은 딱 이렇게 있죠 여기가 빠지면은 무조건 숙여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부리고 체중 아까 왈츠는 등하고 체중 얘는 약간 구부리는게 더 필요한가요?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두가지만 생각하면 체중하고 구부리는 거죠 네 두가지만 체중하고 구부리는 거 탱고홀드 체중하고 구부리는 거 슬러 계속 빠지지 말 힙 빠지면 안돼 힙이 빠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당연히 붙지 아무리 내가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아요 힙 빠지지마 힙 빠지지마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아요 빠지마 딱 돼있지 이쪽 보고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어야 돼 이렇게 돼있어야 돼 이쁘긴 하네 슬러 힙 또 빠지지마 이렇게 있어야지 아 골반 골반 그래서 골반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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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 이쪽 보세요 슬러 퀵 퀵 퀵 슬러 퀵 퀵 퀵 퀵 헤드 돌리지 말고 왜 자꾸 헤드를 자꾸 돌려 골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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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은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허벅지가 들어오는거지 허벅지가 들어와야 돼 허벅지 골반 그렇죠 이쪽 보고 허벅지가 들어와야 돼 허벅지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허벅지가 들어와야죠 아하 프로모나드인데 이쪽 허벅지 슬러 퀵 퀵 허벅지 어디있어요 슬러 가슴 세우고 힙 다 빠져있잖아요 그렇지 이쪽 보고 체중 나 나 슬러 퀵 허벅지 어디갔어요 지금 가슴이 다 들어오잖아요 허벅지 퀵 슬러 퀵 퀵 슬러 퀵 퀵 허벅지 지금도 가슴이 들어가는데 네 가슴은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허벅지 가슴 들어가면 안돼 왜그러냐면 가슴이 들어오면 무조건 얘는 빠져요 얘가 들어올 수가 없어 가슴이 들어와 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허벅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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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중 워 워 사이드 워 워 퀵 퀵 슬러 퀵 퀵 퀵 또 빠졌잖아요 지금 또 빠져가지고 헤드 이렇게 붙어있네 허벅지 키마자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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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야 해 항상 키마자세 링크 링크 아이고 아이고 아파 어 아이고 아파 하지마 세우지마 이제 안세우면 안아파요 슬러 퀵 퀵 퀵 세우지마 세우지마 안세우면 안아파 아 아 샌다드는 이 자세가 무조건 익숙해야 돼 이거 익숙하지가 않으면 모양이 안 나와요 여기 여기를 눌러줘야 되네 아니 그냥 이렇게 펴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게 익숙한 거예요 쓰는게 여기 여기 여기가 포인트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안포인트 이렇게 돼야 돼 슬로우 계속 뭘 해도 뭘 해도 뭘 해도 뭘 해도 퀵 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뭘 해도 뭘 해도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슬로우 또 뭘 해도 다 망가졌어 지금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뭘 해도 또 망가 한발띠이 망가지고 한발띠이 망가지고 아휴 하나만 아휴 최대한 최대한 이거 하나만 일단 최대한 딴 거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무조건 뭐 세우지 말고 일단 세우지 마는거 하고 골반 허벅지 하여 할 거 많아요 아니에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해요 빠지지 않는거 그러니까요 안 빠지는거 안 빠지는거 우애하고 안 빠지는거만 해요 안 빠지는거만 예 안 빠지는거만 빠지면은 무조건 가슴 앞으로 쏟아져 있어요 진짜 나중에 동영상 보면 막 이러고 하고 탄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하다가 영상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아휴 알았어 알았어 빠지지마 이렇게 팔 잡고 이렇게 무조건 워 워 링크 슬로우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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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약간 변했죠 해도 바꾸지 말고 그냥 나와야 체중 한 발 휙 휙 슬로우부터 휙 허벅지 허벅지죠 무조건 슬로우 허벅지 무조건 허벅지 했죠 허벅지 어디갔을 했죠 허벅지 어디갔어요 허벅지 어디갔어 여기 있어요 허벅지가 와요 슬로우 허벅지가 와요 슬로우 허벅지 어디갔어? 슬로우 휙 허벅지 어디갔어요? 좀 낮고 그래도 1차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모양이 절대 안 나와요 베이직이잖아요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베이직은 일단 자세 위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저도 못 보는데 자세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워워워 사이드 워워 그렇죠 퀴고 퀴고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퀵 슬로우 퀵 퀵 퀵 걸어 슬로우 슬로우 이거라고요. 자꾸 세우지 말고 슬로우 세우고 슬로우 퀵 헤드 바꾸고 붙지마 오지마 가슴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여기가 나와야 돼요. 여기가 알겠어요. 나오죠? 앞으로 걸어보세요. 거기가 먼저 나와. 왼발 왼발 왼발부터. 거기가 나와 거기가 나와 계속 거기가 나와요. 뭘 하든지 돌아야 되죠? 거기가 나와야지 돌 때도 숙여졌어요. 숙여졌어요. 네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이렇게. 항상 팔 들어도 팔에 힘줄 필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이것만. 그렇지 그렇지. 탱구 탱구 그렇지. 우와 계속 계속 이 상태만 이 상태만 지금 약간 변했어요. 이 상태만 변해잖아요. 복구가 안 되잖아요. 지금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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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질러 또 어떻게. 피피만 하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. 지금 피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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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죠? 네 딱 되어있죠 pp 그냥 쓰면 되는데 자꾸 돌을라 그러니깐 다 망가지잖아요 pp 돌지마 돌지마 슬럽 돌지마 여기도 슬럽 발이 왜 빠져 발이 왜 빠져 스윕을 돌지만 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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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모아야돼 스텝은 자꾸 4스텝 어떻게 하는거에요? pp 로드 링크 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모으는거 모으는거 퍼스트 탭 오케이 하나 둘 셋 모으고 돌지마요 돌지마 그냥 센터 허벅지 돌지마 퀵 돌지마요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돌지말고 퀵 퀵 슬로우 슬로우 돌지마요 퀵 퀵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돌지마 돌지마 가슴 피고 링크 돌지마 그렇죠 돌지마 그렇죠 헤드 바꾸고 따다단 슬로우 돌지마 퀵 퀵 퀵 퀵 가슴 피고 하나 둘 셋 넷 슬로우 돌지마 퀵 퀵 슬로우 오케이 돌지마 퀵 그걸 다 돌았었네 알겠죠?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